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 그럼 저거니드에서 주가는 오일이 아니요, 저거니드가 있는데 이게 제 차이 nei 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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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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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술 깨미 조금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어... 양이 충분히 많은 것 같아요. 양이 충분히 많은 것 같아요. 양이 충분히 많은 것 같아요. 다시 채우신 것 같아요. 마시고 그렇게 해주세요. 지금 어떠세요? 쑥쑥 들어갔는데 사과도 쑥 드세요? 아... 에이라 모르겠다. 하하하하 라스트 댄스가 되려나? 라스트 댄스가 되려나? 하하하하 그러다가 오늘 너네 커플렌즈 된다. 좋았습니다. 이 곡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 곡은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 곡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. 제가 말하는 동안, 카메라에 대해 감사합니다.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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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10대를 오빠랑 같이 보냈어 아니 난 나 혼자 보냈어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이제 출발 고향 여전 흠마담 역할 맡은 박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정말 저 감사드리고요 감사의 마음으로 저 최승연씨가 춤 한번 춘대요 고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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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필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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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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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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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전망자 이면 렛츠가 Gilbert 이 way 역시 시 끝났어요 진짜 너무 멋진다 우원 능뎀 능뎀 그럼 이걸 돌리시면 이걸 열 번 돌리시면 하나로 쳐 드릴게요 어 좋네요 이거 플라이프를 열 번 돌리면 한 번 더 쳐 플라이프를 열 번 돌리면 한 번 더 쳐 하하 하하하 하하하 오케이 하나 하하하 시작할께요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음.. 저희가 200만 300만 하면 이 춤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. 여러분 입소문 많이 부탁드릴게요. 저도 고향 생각이 나서 나는 나만 고향이 그렇게 되었을 때 저는 너무 반응이 되었을 때 너무 반응이 되었어요. 그리고 이 춤을 추는 것이 너무 반응이 되었어요. 그 후.. 사람을 막 좋아하세요 우리.. 사람이.. 오빠가 오겠지? 오빠가 오겠지? 오빠가 오겠지! 오빠가 오겠지? 잠시만요 구구하세요 구구 세상을 너무나 모른다고 화나와 우웨이 우웨어져 그저 마이의 세상 우리의 선생님이 춤을 춰 약간 옆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아, 좀 섹시해 섹시해, 톱스의 소리가 톱스는 어떤 소리에서 트레이닝을 할 수 있을까요? 톱스는 좀... 미카야 어떤 소리에서 트레이닝을 할까요? 웃어 웃어 아니, 여기 봐 하나도 안 무서운 탑3쯤 왔어 다루야, 다루야 얘는 판타스틱 베이비를 제일 좋아해 다루가 판타스틱 베이비라고 그러나 아, 저 역시 아, 저 역시 아, 저기요 아, 저기요 음악만 들으세요, 음악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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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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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은 외우려나 계산은 내가 할건데 1 더하기 1은 기용 1 더하기 1은 기용 1 더하기 1은 기용 3 더하기 3은 기용 2 더하기 3 2 더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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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스태프분들이랑 같이 있거나 이런데 여자분이랑 있는 거예요 여자분이랑 있더니 제가 갔죠 가서 어 형 누구.. 누구시냐고 모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누구야? 이랬더니 형이 갑자기 저한테 어 형이랑 결혼할 여자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더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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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멋있어 멋있어 네, 그만하고 소리 들려? 진짜 못한다 오늘. 괜찮아요. 재방송합니까? 다음 질문하겠습니다. 여자가 너무 털털해서 방귀 뀌고 대놓고 트림하면 어떨 것 같아요? 좋아요. 저 방귀 막 먹습니다. 정말 그... 그 좋아하는 이성이 있으면 그 방귀도 맛있지 않나요? 방귀 맛이 없어요? 너무 솔직한가요? 죄송합니다. 집에 오는 날 roku 3 2 3 4 5 5 6 7 8 8 8 8 9 12 더 슬로우로 가르쳐! 그럼 마지막으로! 이거 안 하다가 다가야! 으흐흐흐흐 으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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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나요! 와이! 하얀다 요! 아 이게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을까 이게 이건 인형입니다 박스도 만들고 문제없을 수 있을까 촬영장장이랑 이 뿜뿐고 오늘 선물로 드릴게요 이 어디를 저특댑 LOVE 오늘의 선물로 드릴게요 물으면은 말도 해요 나니이라니 무슨 얘기하우오 겸전지가 끌어진단 말이야 나니 안ALLY 공부에 깜암아야 혹시 버튼 잘 건드리시는 거 아니세요? 버튼 여유가 아닌가 보다 그냥 이거 할 것 같은데 아 이거 더 아래인가? 아 이거 더 아래인가? 야! 이효가! 이효가! 따라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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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! 따라따 따라따 에이! 따라따 따라따 에이! 나 누가 지켜봐 대체! 아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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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벨!